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벌써 4월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또 한 번 강력했던 이번 주간이었는데요. 이 반도체가 다시 강력한 힘을 내주기도 하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첫 번째는 공매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대중에게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증시의 신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엔터 시장을 흔들었던 건 하이브와 하이브 자회사인 어두워의 분쟁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에게 경영권 탈취 혐의를 고발했고 그 이후에 민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적 공개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였는데요.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신차 출시 소식에 기대감이 가득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자극하는 고유가 시대, 미국이 또 한 번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재한다라는 소식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공매도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그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내린 가격에 사들여서 갚는 투자 기법인데요. 주식을 먼저 빌려놓은 뒤에 공매도 주문을 넣어야 하는데 빌린 주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주문을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신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브 소식입니다. 사실 엔터주, 2분기에 기대가 된다,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하이브의 전망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무엇보다 관련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이제 6월에는 BTS 제대가 시작이 되면서 기대감이 가득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뉴진스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간의 마찰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시혁은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다며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기자회견 전후로 하이브 주가는 정말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엔터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엔터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가게 될지 엔터주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6% 감소했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업이익 발표 전에 지난 15일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직원의 10%를 감면한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 부분이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구나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실적 예상치가 더해지면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 이후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테슬라 주가는 15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열린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모델2를 내년 초부터 생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가형 신차 도입이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영향인지 시간회 거래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날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생산량을 현재 수준보다 50% 늘려서 300만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신차 출시뿐만 아니라 생산 확대를 통해서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함께 영향을 미친 건 우리 국내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요. 신형 전기차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좀 부진을 겪었던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도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중동지역의 리스크적인 긴장감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선 건데 우선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와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사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법인이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이란산 원유 규제를 강화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또 한 번 전망됩니다. 하루 최대 15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 공급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 급등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최근에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가 상승이 또 한 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고유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알아두면 대응하기가 더 쉬울 텐데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일까요? 우선 29일 월요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권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국내 증권사, 운용사, 부동산 신탁 등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도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아프리카TV까지 1분기 성적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의 1분기 개인 소비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에서 또 중요한 물가 지표인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는 감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산으로만 살펴보시면 넉 달 연속으로 증가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세 이번에도 이어가게 될지 3월은 어떠할지 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죠. 이날에도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LG화학부터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삼성SDI까지 우리 증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적인 만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일은 노동절로 우리 시장 휴장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프랑스와 독일까지 휴장을 이어가고요. 같은 날 드디어 3차 F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 FMC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되지만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는 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우리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3월 무역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실적 발표 또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빅테크 기업인 애플부터 우리 시장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하이브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미국의 4월 고용공양보고서와 4월 비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시장이 또 어떠한 상황일지 함께 대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 일본은 헌법기념일로 시장 쉬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도 휴장도 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